나 썼잖아. 나도 산타 해봤는데 그 남동생이 티덩어비잖아. 그래서 내가 아기 때 산타인 척 많이 해봤어. 갈코올라.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요? 차 타고. 얘로 하면 조금 더 시원한 맛? 시원한 맛 안 하나요? 알죠? 자유롭게 잘라도 돼요. 그냥 통째로 넣어서 하는 김치찌개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 칼 잘 된다. 생각보다 잘 되나요, 칼? 이거는 사쿠랑 원하는 만큼만 한번 넣어봐요. 이 정도? 뭐 괜찮아. 얼마든지. 고춧가루는 매운 거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많이. 매운 거 좋아해요? 네.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 하나 정도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기가 막힌다. 마음이 기가 막혀요? 네. 그런 표현은 어디서 배우는지 기가 막힌다. 야식으로 좋아하는 거는 낙지탕탕이. 낙지탕탕이도 먹어요? 네. 낙지탕탕이 참기름이랑 이런 거랑 같이 해서? 맞아요. 물기름이랑 소금 그... 소금 좋아하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약간 신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신맛이 살아있어요? 네. 전문가 같은데? 묵은 줄 알아요? 알아요. 저 묵은 줄 좋아요. 밥 먹을 때 김치 먹어요? 김치 먹어요. 김치 필요해요. 저도 일본 가면 그래서 김치 가져가요. CJ 거. CJ 김치 가져가요. 하자 혼자 괜찮아요? 예. 언니 지금 우리보다 숙도가 빨라요. 맞다 맞다. 신맛이 살아있어요. 계속됐다. 오케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난 그냥 삶아났다. 살편만 넣어야지. 오케이. 거기서는 힌트. cómo 만드는 건ule이 쉽지만요. 반죽 한번 넣어야지. 언제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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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우리 영상 entire product. Presenta.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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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언니 스포츠 여기 있는 한국어가 이미 모르는 단어 전지 그거 아니야? 대단료나 그런 거? 이거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걸로 해야겠다 정치로 어떤 라인을 타야 할까? 강호동 대 유재석 자 누구의 라인을 타야 할까? 이거를 더 토론한다고요 아 재밌겠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강호동 일단 같이 촬영을 하면 강호동 선배님 캐리를 완전 해주실 거예요 목소리도 완전 커가지고 현장 분위기를 밝게 해주시고 진행도 잘하고 존재감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재석 선배님은 존재감이 없고 아니 아니요 목소리가 작으면 캐리력이 없으면 아니 아니요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다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루세아 빈사쿠라입니다 언제 간가 사랑해 주실 거면 갈아다닿는 준비는 안녕하세요 호pu 하나 둘 셋